생활 팁을 알려주는 시간이 왔지롱 생활 팁? 몬드에서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지고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게 있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늘에 대고 이렇게 외쳐봐 그럼 모든 고민거리가 해결될 거야 넌 고양이가 좋아? 강아지가 좋아? 난 페이몬이 좋아 그건 반칙이잖아 에? 아니지! 페이몬은 애완동물이 아니거든! 내 눈을 바라봐 뭐야? 응? 비상식량이 상했나? 빨리 먹어버려야지 으악! 가까이 오지마! 난 절대로 신발 밑에 모라를 숨기지 않았다고! 가무이 붕괴포 가무이 군개포 가미미붕괴포 가무이 폭풍 퉁퉁퉁 아휴 이름이 너무 어려워 뭐하는 거야? 이거 말이야 막부군이 타타라스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설치한 초강력 변기 으악? 아휴